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6월 20일 일요일 기쁨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이 기록한 우의 말씀을 주목해보라 그는 단순한 말로써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이점 중에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약속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만일 우리가 감정과 정서의 기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감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잘 조절하여 그것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우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충만히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의 본문 말씀을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로 이야기란 어렵지 않겠는가 요한일서 1장 맨 처음부터 시작하여 우의 말씀이 기록된 문맥을 살펴보라 요한은 어떠한 사실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 사실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가 요한은 처음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3년 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가장 놀라운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는 변화산에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목격자로서 확실히 이 주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자기 자신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갖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이 교제의 결과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요한은 그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한 내용이 진실임을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그들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기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했다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묵상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용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대의 간증은 무엇인가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화평과 기쁨이 있음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 152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만족을 위해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나누는 migration